우리나라의 제안으로 UN에서 채택한 공식기념일인 푸른하늘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가 기후환경 회복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협력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문 대통령은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회 푸른하늘의 날 기념식에서 상영된 영상축사를 통해 인류 공동의 노력이 미세먼지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기후위기에까지 닿을 수 있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특히 문 대통령은 기후환경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환경기술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정책인 그린유딜 등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으로 푸른하늘을 되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푸른하늘의 날은 우리나라가 기념일 제정을 처음 제안해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공식기념일로 유엔과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9월 7일을 푸른하늘의 날로 기념할 예정입니다.